방, 종, 락, 퇴! 얼굴은 조금만 부어도 윤곽이 사라지고 살이 쪄 보이는데요. 이렇게 림프스틱을 이용해서 귀 밑부터 목까지 림프 마사지를 하면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붓기 제거가 가능합니다. 손잡이 부위로 귀 밑에서 쇄골 쪽으로 내려오며 천천히 자극해주세요. 이렇게 쇄골에 대고만 있어도 일정하고 부드럽게 림프 자극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붓기는 림프와 관련이 깊은데요. 우리 몸 속의 청소 부위인 림프가 순환이 안되면 부종이 생기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손목부터 겨드랑이 안쪽으로 밀며 주요 림프저링 겨드랑이 마사지 해볼게요. 노폐물을 쓸어올리듯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와주세요. 섬세하게 조절 가능한 4단계 진동 모드로 정교한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겨드랑이에 대고 지그시 눌러볼게요. 진동은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온열인데요. 림프스틱은 최대 55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온열 기능이 있어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양손으로 림프스틱을 잡고 허리 위아래로 문질러 볼게요. 듀얼 마사지 볼을 이용하여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630g의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셀프 마사지 해보세요. 물리치료학과 교수 및 의학박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만든 림프스틱은 림프 마사지에 최적화된 설계로 100% 국내 개발 및 생산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만 되면 퉁퉁 붙는 다리가 고민이시라면 양손으로 림프스틱을 잡고 무릎 중간에서 서해부 쪽으로 가볍게 쓸어 올려주세요. 다리 노폐물을 천천히 서해부 쪽으로 모아주세요. 서해부를 지그시 누르며 모아진 노폐물을 제거해 볼게요. 듀얼 볼과 롤링스틱으로 손으로 할 수 없는 반복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효과적으로 림프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서해부를 지그시 누르며 모아진 노폐물을 제거해 볼게요. 발목부터 오금까지 올라오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볼게요. 손에 힘을 주어 종아리를 누르며 당겨올게요. 요금도 자연스럽게 자극해주세요. 림프스틱은 국내 유일 전신 림프 마사지로 임상시험 결과 최대 1cm 수준의 즉각적인 종아리 붓기 제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림프스틱은 국내 유일 전신 림프 마사지로 임상시험 결과 최대 1cm 수준의 즉각적인 종아리 붓기 제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바로 목과 어깨인데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목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 볼게요. 림프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마사지해 주세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도 마사지가 가능한데요. 목 아래 림프스틱을 대고 누워 고개를 움직이며 마사지해 주세요. 문지르지 않고 대기만 해도 듀얼 진동과 온열차질로 따뜻하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하루 10분 림프스틱으로 전신 림프 마사지 해 보세요. 한번 볼게요. 린 value 린erto 린 property 린든 린elo 감사합니다.